이게 좀 조그마해가지고 신경 써요. 눈에 밟힌다고 해야 돼. 너랑 얘기를 잠깐 나눴을 때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어. 있으면 그냥 너가 내 눈에 들어와 있는 게 편해. 내 눈 안에 들어와 있어야 좀 마음이 편해. 근데 좀 너가 눈에 안 들어오면 좀 불안해, 진짜. 눈에 보이면 좀 마음이 편해, 진짜. 왜 안 보이면 좀 편해. 어르신, 다 치고 오는 거 아니야? 그래, 이래서 눈 밖으로 나면 내가 걱정이 되는 거야. 이러니까 눈에 안 들어와 있으면 계속 불안하지, 내가.